이거 인형이 머리맡에 이렇게 인형이 많이 있으면 산만해서 안 좋대. 아, 그래? 지우가 갔다 오는 거지? 지우가 자기 친구들이라고 딱 세팅해놨어. 베개도? 어. 그럼 주디만 놔두고 지우 안 볼 때? 어, 몰렸어. 크롬이랑 다 쳐놔야겠다. 아, 그럼 또 지우 화내는데? 지금 습도가 너무 낮아. 35도잖아. 실내 온도가 26도야. 이거 온도가 너무 높고 습도는 너무 낮아. 가습기도 여기다가 하나... 가습기랑 공기 충전기는 세트예요. 이야, 진짜 준비된 아빠다. 요즘 아빠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습도가 몇 도야 되는데? 50에서 60이죠. 오, 잘하네. 저는 뭐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은 스카이 캐슬입니다. 네. 난 오빠랑 싸우면 여기서 지어야겠다. 야.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죠, 결국엔. 아, 그래요? 나중엔 그렇게 되죠. 와, 우리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는 거 아니야? 예, 끝난 게 아니야. 어우, 신경 많이 썼네, 원기준 씨. 또 있어요? 피자 안에 카드가 있어요. 뭐야? 어... 아니, 근데 원기준 씨에서 보면 되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뭔가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에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림인데. 어떤 의미야? 이게 그 멀티테라피라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아, 정말? 아, 애들도 저걸 보면 빠지지 않나요? 네네네. 지금 되게 또 반짝거리는. 또 반짝거리는. 방 전체로 저거 해놔도 돼요? 네, 빨간데. 어쨌든 결론은 이 그림을 보면 잠이 잘 온다.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 그겁니다. 완전 쌩님이네. 쌩님? 우와! 우와! 확실한 정보죠? 네, 어머님. 알았어요, 원쌤.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지효야, 일로 와봐. 이 그림. 아, 잘하 이거지. 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그림 보면 어때? 기분이 어때? 좋아. 잠이 솔솔 오지? 응. 누가 와, 범세이? 그냥 얘기했잖아. 뭐 하는 거지? 잘하는 척 하는 거지? 빠져든다, 빠져든다. 그걸 또 관련을 해주네. 지효, 지효 연기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잘 받아주는데요? 잘한다. 고맙습니다. 오…